이걸 보든 안 보든 찍은 거하고 안 찍은 거하고 틀리더라고 올라가고 있어요 힌트 힌트 치잖아 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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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동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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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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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에 깔아야 한다. 한번 내려와서, 절반에 내려와서. 그러면서, 왜 혼자 말러알리고 말이지. 안속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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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선배님은 더 귀신인데요. 멋진데요, 이거. 으쌰, 으쌰, 으쌰. 여기까지. 여기. 여기. 많이 안되는데? 아, 맛있다. 우유, 우유. 저에게 찰다. 푸른 나가는 그런 맛이 없어요. 아니, 어디 있어요? 그럼 느낌은 안되나요? 와, 맛있다.